한글자막 by 김태욘 어떻게 입으세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 어때요? 너무 즐겁죠? 진심으로 어때요? 진짜 즐거워요? 진짜로? 진짜 시간이 어떻게 다시 흘러가는지 개인적으로는 진짜 한 5분같이 느껴주는 것 같아요 5분이 좀 그런가? 5분이 10분이 한 10분정도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갔죠? 진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강릉이 나올 줄 알고 다음 멘트를 지금 이어가지 못해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무대에 있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의 얼굴, 표정 여러분들의 감정이 다 느껴지는 이 느낌을 느껴본 지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느꼈어요? 네 이 콘서트 만들면서 공연 만들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감정들 만들어가면서 느꼈던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과 감정들을 보고 나도 무언가 더 느끼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, 진짜로 어.. 이제 진짜 두 곡 밖에 남는 거예요 저희 이 이야기는 태해난 것 같아서 내가 아까는 여러분은 고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두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주세요 한명 더 начина 봐라구요?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겠어요 네가 하라고 전 계속 소리 소리 못 차지고 여러분들 나 보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 모두 예여예예円 더 크게 예예예 예 DOWN 아이가도 하나 둘 이거 어떤 얘기죠? 다음 노래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 다음 곡은 제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전하는 제 이야기가 담긴 곡입니다.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제 마음에 꽃잎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좀 앉아서 아래 보고 있습니다. 다음 노래 여러분들 좀 많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? 네. 좀 힘들어요 지금.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? 네. 잠시만요. 왜 누가 안 하시래요? 아 저에서 안 불린다고? 그럼 앉은 자리에서 크게 불러주세요 그러면. 네. 자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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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